홈스포츠 해외축구 오늘의 해외축구 소식 등 안 눈에 심판 얼굴 애친베터 퇴장 당한 제코 강정 이기자 승인 2019.01.3117 10댓글 0 오늘의 해외축구 소식 등 안 눈에 심판 얼굴 애친베터 퇴장 당한 제코 돌파하는 이탈리아 as 로마 에딘 제코 afp는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 소식 등 고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축구대표팀이 공격 수인 에딘 제코 as 로마 가판정의 불만을 풍부항이 하다 주심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으로 퇴장을 당했다 이탈리아 세리에 as 로마에서 알 약하는 제코는 31일 이탈리아 피렌체 위아르테미오 프란치 스타디오메 서열린 피오렌티나 2018년 2019년 코파 이탈리아 8강전에서 1대4로 끌려가던 후반 27분 주심 얼굴에 침을 뱉어 퇴장당했다 제코는 반칙 상황에서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하지 않은데다우 히려 팀 동료 로렌조펠 네그리니가 엘로카드를 바짝 역분의 심판에게 항의하며 침을 뱉었다 쭉 팀은 곧바로 제코의 게레드 카드를 꺼내들고 퇴장시켰다 제코의 퇴장을 노숙적 열쇠에 빠진 as 로마는 3골을 더 내주면서 무려 1대7대 패해굴 욕을 당했다 해외축구 프리미어리그 1월 31일 현재 팀순위 리버풀 fc 맨체스터시티 fc 토트넘 fc 본머스레스터시티 fc 웨스트엠 유나이티드 fc 브라이트넨 포브알비온 fc 뉴캐스 유나이티드 fc 크리스탈 팰리스 fc 사우셈프 턴 fc 버니 fc 카디프시티 fc 플럼 fc 허더즈필드타운 fc 해외 축구라리가 1월 31일 현재 팀순위 fc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fc 데포르티브 알라베스 에타펠 cf 발 렌시아 cf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sd 에이파르 아틀레틱 빌바오 네반테레 알바야 돌리드 지로나 fc rcd 에스파니얼 cd 레가네스라여 바에카노 셀타비고비아 레알 cf sd 우에스카 해외축구 분데스리 가 1월 31일 현재 팀순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fc 바이에르미넨 보루시아 맨 헹글라드 바흐 아인트라우트 프랑크 푸르트 rb 라이프치 tsg 1899 호펜 아임 헤르타 bsc 베를린 vfl 볼프스 부르크가 이어 공사 레버쿠젠 fsv 마인츠 05sv 베르더브레멘 fc 샤케 공사 sc 프라이브르크 포르투나 디셀도르크 fc 아우크스부르크 vfb 쇼 투투가르트 하노버 96fc 미름베르크 해외축구 세리에 a 1월 31일 현재 팀순위 유벤투스 fc ssc 나폴리 fc 인터밀란 ac 미엘 난 as 로마 uc 삼푸도리아 아탈란타 bcss 라치오 acf 피오렌티 나토리노 fc us 사스올로 칼초 파르마 칼초 1913 제노아 cfc 칼 이하리 칼초 스칼 2013 우디넷의 칼초 n 폴리 fc 볼로냐 fc 190 9프로 시노네 칼초 ac 키에보베로나 해외축구 리그 11월 31일 일연제 팀순위 파리 생제르맹 fc 1일 osc 올림픽 리용 as 생태 t nrc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hsc o gc 니스올림픽 드 마르세여 스타드랭스 스타드랜 fc 님롤랭 피크 fc 지롱댕드보르도 툴루즈 fc fc 낭트항제 sco 디종 fc osm 카아미엥 scas 모나코 fc양 나반깽강강정희 기자 justic골뱅izgilbo.com 저작권 다 저작권 금강일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재생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 카오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정희 기자 다른 기사복